예약! 여기만 찍어먹어 어... 예약이... 쿨쩡하게 생각해 왔다 저랑이 여기다서 던져야 할거야? 으하하하 하나... 하나... 셋... 화이팅!!! 감사합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거 같다 하하하하 갈게요 조심 다녀오세요 네 파이팅하는 이런 수준 아닌데 하하하 하하하 되게 이쁘지? 네 오~~ 잘하네 잘하네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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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여기 여기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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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